MBC 보급부대 막장 방송과 다름이 없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태야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야 죽였어?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동답 천국 같았던 너의 그 목소리 꺼내봐 네 모습을 벗어봐 세상 밖으로 나와 세상에 지켜봐 지켜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